계속해서 미국 내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 요동치는 뉴욕 증시, 개인 투자자들과 대형 공매도 간의 전쟁으로 어제만 해도 135%까지 폭동했던 게임스톱 관련해서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과열량상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 내 주식시장 과열지표로 사용되는 황당지수, 일명 루디킬러스 인덱스가 20년 전 각컨버블이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루디킬러스 인덱스, 다시 말해 해석하자면 황당지수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기업 수를 이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1년 9개 사의 주가가 최근 3개월간 약 2배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투자조사업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PSR, 일명 주가 매출 비율이 10배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황당지수에 속했던 기업은 최대 13개였는데요. 1년도 채한데 79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절정계 2같은 특정을 보였던 기업들은 120개에 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티킬러스 힌덱스, 황당지수 상승은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미국에서 일부 투자자가 거품 증오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도 겹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코로나 아이템 확산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S&P 500 지수 지난해 3월 저점 대비 75%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내 운영사 GMO의 공동창업자인 제러미 그랩섬 등 유명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등하면서 백지수표 기업으로도 불리는 기업 인수목적회사 상장들이 급등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거품이 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선진국 대부분에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초조금리로 정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뉴노멀에 따라 자산 가격이 재평가되는 것일 뿐 거품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자산 운영사인 맥코리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의 알렉스 일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만약 유일한 지표로 PER, 주가 수익률을 썼다면 지난 3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